네, 안녕하세요. 세븐틴입니다. 영화 세븐틴 파워 업 러브 더 무비의 개봉이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 특별 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포인트들은 알려드리겠습니다. 좌우로 스크린이 확장된 스크린X에서는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보지 못했던 시야를 보여드려 콘서트의 생생함을 오롯이 경험하실 수 있으며 의자가 움직이고 물, 바람, 향기 효과 가득한 4DX는 세븐틴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맞추어 의자가 움직여 콘서트장에서 저희 세븐틴과 함께 즐기는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두 포맨 모두 전국 CGV와 전세계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. 두 특별관에 모두 오셔서 세븐틴의 파워 오브 러브를 더 가까이, 더 새롭게 즐겨보아요. 그럼 잊지 말고 특별관에서 만나요. See more in Screen X and Feel it in 4DX